오늘 저의 TMI는요 저는 오늘은 아니고 며칠 전인데 제가 코인노래방을 또 갔다 왔어요 또 갔어? 또 갔어? 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무슨 노래를 부르지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옆방에서 오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살짝 찾아가고 싶었는데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고 흘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나는 저번에 다 이... 다 이 고양이 다 이 고양이? 아 다 이... 음메 송아지 다 이 음메 다 이 음메 에 있었는데 그 오오가 나와서 내가 영상 찍어서 도토리 보냈잖아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 진짜 감동이야 항상 맞아요 뭔가 들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해 맞아 끝 감사합니다 무슨 소린가 했대요 아 진짜요? 다 이 고양이? 왜 갑자기 다 이 고양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다 이 고양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좋은데 극소한